네. 이제 오늘 이번 주에는 8월 15일 광복절이 있어 나오니까 굉장히 시간이 좀 빨리 가버렸네요.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방송도 간단하게 브리핑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방송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그동안 정부가 의료계하고 협의를 해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은 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했는데 그러니까 아마 이제 시중에서 한 2025년 또는 그냥 확정하고 2026년 또는 협의해서 결정하게 되면 협의해 가지고 정원 규모를 줄여야 되면 그때 늘려놓은 교수나 그 다음에 강의실이나 이런 건 어떻게 하느냐 아마 그런 비난이 많았으니까 그걸 감안해 가지고 사회수석이 국회에 나와 가지고 2026학년도 2000명은 이미 결정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그러면 뭐 2027년도 결정이 된 것이고 이걸 보니까 참 윤 대통령이 참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진짜 대못을 봤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끝까지 갈 수 있겠나 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상황을 그렇게 정직하게 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을 보니까. 그러니까 뭐 정부 발표를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런가 하니까 2025학년도는 확정됐지만 2026학년도는 협의해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뭐 한 달도 되지 않아 가지고 2000명은 이미 못을 박았다 의료계가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오면 한 번 생각해 보겠다. 본인들이 합리적인 근거를 제출해야 되는 거죠. 본인들이 저질렀으니까. 아무튼 간에 지금 옳지 않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옳지 않다는 이야기는 근거가 없는 것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름 내세워 가지고 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니까 2025학년도는 그냥 하고 2026학년도부터 협의하자 이렇게 했는데 한 달도 안 돼 가지고 2026학년도도 이미 의과대학 정원 규모가 결정됐다. 밀어붙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려울 겁니다 아마. 그리고 이제 지금 교육부에 대한 집중적인 국회 청문회가 진행 중인데 오늘 어제 그런 의료 관련된 매체들은 집중적으로 교육부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청문회 내용을 소상하게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관건이 됐던 것은 의과대학 정원을 지역별 의대에 어떻게 배분했느냐 그 문제가 관건이 되어 있는데 충청북도가 가장 많은 그런 정원을 얻어냈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는 충북도지사 김영한 도지사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그렇게 시중에 알려져 있고 놀랍게도 충청북도의 도청의 국장이 의과대학 정원을 조정하는 그런 회의에 참석했다는 사실이 지금 공론화되고 있고 하니까 교육부의 고위관리들이 회의록을 폐기했다 회의록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중요한 여름 결정을 하는데 충북에는 200 전남에는 몇 석 이렇게 할 때 그게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딱 잡아댔는데 또 국회 청문회 오전에는 잡아떼다가 점심 먹고는 뭡니까 요약보는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꿔 가지고 이제 아마 교육부 장관 차관에 대한 위정죄 같은 문제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까 전후 사정을 보게 되면 뭐 앞뒤도 맞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짐작하시다시피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만들고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고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고 이 보건복지부나 교육부의 장차관들은 이주호 교육부총리는 이제 그냥 어쩌다가 이제 공무원이 된 사람이지만 지금 장관 차관들은 다 잔뼈가 굵은 사례지 않습니까 대부분 행정고시를 다 패스로 했고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게 되면 본인들이 어떤 상황이 놓이게 됐는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사태가 진행되는 걸 보게 되면은 인간이라는 것이 그냥 그야말로 불나방과 같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당장 이익이 되거나 면피를 할 수가 있으면은 온갖 종류의 일들을 지금 다 하는 상황이니까 윤 대통령이 이제 뭐 못해먹겠다 뭐 그런 위로 이야기를 하셨네요 왜 그런가 하니까 뭐 노란 봉투법 이라든지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을 계속 국회에서 이렇게 통과시키니까 거북근을 행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뭐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다 윤 대통령이 자초한 거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의 선거 공정성 문제에 입을 다물고 그것을 은폐하기로 결정한 순간 각오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 대통령 사고 구절을 참 저는 이해하기가 힘든 게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 같으면 행동할 수 없는 그런 말을 자주 하거든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79주년 광복석 경축사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는 일부분만 말씀드렸는데 아마 자유란 단어를 한 4 50분 정도 쓰지 않았겠느냐 그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인 자유를 다 여러분들 그냥 선거를 만지는 사람들에게 다 넘겨버렸는데 자유를 무슨 뭐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양반이 정신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뭐라고 했습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존재 자체가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도 여러분들 과장된 이야기 아닌 겁니다 윤석열의 존재 자체가 위선이다는 거죠 윤석열의 존재 자체가 사기라는 겁니다 거짓말을 여러분들 아무리 사람들 앞에 본인이 선거를 뭉개기로 결정했으면 그다음에 자유란 말을 좀 줄이든지 어디서 배운 자유란 단어를 그렇게 많이 쓰니까 언론에서 한마디도 하는 사람이 없더구먼요 오늘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본인이 자초를 해가지고 합바지 대통령이 돼버렸는데 본인이 가오잡는 것 빼고 이런 물려날 때까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연금계획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법 하나 여러분들 통과시킬 수가 없는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돈난발하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안세영 씨가 좀 침묵을 지키다가 입장문을 발표를 했네요 입장문에 대해서 뭐 찬반이 다 나누지겠지만 제가 보는 그 입장문에 대한 해설 고쳐달라는 거 아닙니까 불합리한 부분들은 그런데 회폐적은 불합리한 부분이 없다는 거잖아요 대한체육에도 마찬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일처리하는 방식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거 좀 공정하게 해달라 문제없다는 거 아닙니까 의과대학 정원 여러분들 좀 조정해달라 문제없다는 거 아닙니까 안세영 선수가 먼저 불합량을 고쳐달라는 문제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모든 게 자 이제 오늘 방송을 준비하다 보니까 당뇨 인구가 그렇게 많네요 당뇨 인구가 우리나라의 성인 가운데 한 20%가 당뇨를 앓고 있네요 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데 이 당뇨에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개원님께서 아주 좋은 글을 올려주셔서 이거는 꼭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어야겠다 이 당뇨와 관련된 그런 인슐린을 음식을 우리가 이제 섭취하게 되면 소화를 담당하는 소화효소를 이렇게 분비하는 분비하고 그다음에 인슐린을 여러분들 분비하는 그런 장기가 최장이지 않습니까 최장 그 최장이 서구인들에 비해서 우리가 좀 작답니다 그러니까 인슐린 조절과 관련해서 한국이 좀 불리하다는 거죠 미국처럼 그렇게 비만 인구가 많은 나라에 비해서 한국은 비만도가 현저히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당뇨병은 미국과 여러분들 인구 대비 비슷하다는 거죠 평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 뭐 k-putt이 최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한국 음식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양념을 많이 쓰는 그런 음식이 아마 최장에 굉장히 부담을 주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의학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런 오늘 굉장히 귀한 그런 정보이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당뇨병을 방지하는 방법 이게 당관리는 초중고등학교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특히 이제 요즘에는 그런 식음료 같은 부분에 인공감미료 같은 게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까 당도 설탕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문제가 주목했기 때문에 오늘 이름과 함께 한번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